육바람의 구현을 어쩔 수 없이 하시나요? 아니면 진정으로 즐기면서 하시나요? 그 중간쯤이요. 그 중간쯤. 진정으로 즐긴다 하면 또 우리가 막 재밌나? 그렇게 진정으로 즐길 때도 있죠.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하는 게 많죠. 그런데 부득이하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되는데 신나서 하는 게 있고 부득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부득이해서 한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봐요. 육바람이를 부득이해서 하셔야 됩니다. 에고는 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너무 자명하고 너무 지당해서 안 할 수 없어서 내 양심이 원하니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더라는 거죠. 그런데 에고까지 신나면 더 좋겠죠. 에고까지 신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있는데 기본은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선은 부득이해서 하실 수 있다면 보살이시다. 아시겠죠? 늘 신바람 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. 높은 분들께 진심이 더 깊는 게 없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